드디어 사과했구만 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 불알친구가 됐구만 좋아 이래서 재밌지 롤이란게 이래서 재밌지 야야 도망가 또 싸워 좋아 여기서 전멸 띵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3초 2초 1초 남았을 때 이 전멸 딱 타고 사망했지만 킬은 베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상관없어 잠만 진듯키키 노노 안짐 시간 내가 많이 끌고 죽을라고 일부러 쫓아갔어 적들은 별다른 이득을 볼 수 없을거야 대신 바룬 먹겠습니다 바룬은 친구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바룬 먹는 게임이었다면 우리가 우리가 패배했겠지만 넥서스 깨는 게임이니까 힘을 내자 힘을 내보자 리진더 승급전 선전이네 꼭 이겨주고 싶어 화이팅 수빈 수빈얼님 감사합니다 몰파이니 감사합니다 이거 이기면 골드 5 돼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될 꼭 해줄거야 안되 안될 내가 필요있어 어? 어? 너처럼 잘하는 애는 골드 가야돼 골드 가야돼 어? 골드 갈라고 머리털도 변발한거잖아 힘내자 힘내자 겨울에 춥겠다 머리털 이렇게 없으면 겨울에 진짜 추워 형 이거 녹화 뭘로 해요? 난 오캠 이거 이거 가자 다이아 3이라고 너? 다이아 3이야? 뻥치지마 그냥 고3이겠지 뻥치지마 무슨 니가 다이아 3이야 뻥치고 있어 너 안보인다고 그렇게 뻥치면 안된다 어? 너 이 녀석 안보인다고 그렇게 물에서 던지면 안돼 물파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뻥치고 있어 어? 다 아는데 이 친구가 이거 내가 다이아 3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엄청 잘 아는데 그 친구들은 엄청 잘 아는데 그 친구들은 어? 야 들어가? 그렇지 니쿤 굿 여기서 이거 딱 하고 마무리 쉬어 막타! 굿굿 된다 된다 이건 된다 나이스 리신 나이스 킥 마치 마치 크로 카불 하이킥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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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불지마아 문다 문다 띄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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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싸워야돼 싸워야돼 이거 어차피 저어 이거 싸워야돼 싸워야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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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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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겠어? 살 수 있겠어? 시간 시간 끌어 됐다 됐다 좋다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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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좋다 시간 끌었다 오케이 됐어 이건 됐어 야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었지? 어? 이거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이기는 각이었는데 왜냐면 적팀 한 명을 자르고 했는데 졌네 어? 궁 미야? 누구 궁 틀린 궁이 있었네 이 친구 궁을 왜 안 썼지? 일단 수은 장식들이 빨리 가야겠다 미드 오픈하자 처음에 너그들 싸워서 다 말아먹음 싸운거 맞아? 이 친구가 오해한거 아니야? 싸웠다고? 안 싸운거 같은데 애들 오해한거 아니야? 안 싸운거 같은데 저 친구가 영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학원 다니는지 한달 미만이라서 그런거야 보통 영어학원 다니면 한달 미만인 친구들은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싶어해 나도 예전에 영어학원 다닐때 그랬어 꾸지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파이님 감사합니다 일단 블루를 먹어야겠다 아 이거 궁극기 못맞춘건 조금 아쉬운데 일단 블루먹고 이길 수 있어 이런게임을 여쭤나는게임이 진짜 재밌는거지 어? 이판에 희노애락이 다있구만 파전의 막거리님 감사합니다 가자 모세의 기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초반에 연운 떴는데 왜 져요 초반에 연운 뜬거랑 전혀 상관없지 연운이 딜템이 아니니까 초 반에 떴다고 해서 이득 볼수있는게 연운은 없어 제트 엔디 제이니 감사합니다 콩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나를 여겄어 블리츠 크랭크 뛰어줘 뛰어줘 어어어어어어어어 챈딩창 보다가 아하하 이런세상에 집중력을 일었어 하아아아악 이 멍청이 하아 이 멍청이 죄송합니다 하아 집중력을 잃었어 다음엔 어떻게 할까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자 했는데 내가 세상에 밑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지는 거야? 지는 거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이대로 끝나 다행이다! 오케이 패배! 다음 판으로 갑니다! 다음 판으로 갑시다! 빠르게 다음 판 가기 위해서 한번 더하기를 누릅시다! 그래프 보시면 어... 강한 피해 제일 많이 넣네 어... 피해자랑 더불어서 베인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구만 아이컨택 칭찬합니다 명예로운 척 명예로운 척하고 어 녹화 좀 이따 볼게 잠깐만요 어... 이 친구 이거 할 수 있는 리뷰 이 친구 이거 공격적인 언어 사용 하... 운영자님 어... 본캐가 다이아3이라며 자신은 부캐이기 때문에 어... 망해도 상관없다며 없다며 저희에게 어...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낚이는 일이 전혀 없이 게임에 몰두했는데요 이렇게 본캐릭 있는 친구들이 부캐로 와서 조금만 멘탈 건드려도 화를 내며 게임을 포기하곤 합니다 운영자님 이분 본캐릭 추적해서 부캐릭 말고 본캐릭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랭크 체인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분 본캐릭 다이아3이랑 제꺼 골드 5호랑 어... 랭크 체인지 해주세요 영화 체인지 보셨죠? 남자랑 여자도 몸이 바뀌는데 게임 시스템에선 별거 아닌 일이죠 부탁합니다 빠생 오케이 좋아 어머들 잘gend 끝 끝 끝 끝 끝 아멘